네, 이번에는요. 제가 카드지갑 하나, 그리고 동물 카드 3장, 그리고 조련사 카드 1장, 그리고 우리 카드 하나, 이렇게 가지고 나왔습니다. 자, 일단은요. 카드지갑 안에다가 우리를 집어넣겠습니다. 자, 집어넣고요.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기린을 한번 이 앞에다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린은 지금 울타리 바깥에 있어요. 그렇죠? 자, 하지만 이렇게 흔들어주게 되면요. 자, 이 기린은요. 어지러워서 안으로 들어가버리게 됩니다. 네, 어? 기린이 사라지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버리게 되죠. 자, 이번에는요. 좀 덩치가 큰 코끼리를 한번 올려놓겠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흔들어주게 되면요. 어떻게 된다고요? 네, 맞습니다. 자, 이렇게 기린이 바깥으로 밀려나오고요. 코끼리가 안으로 들어가버리게 됩니다. 자, 다음은요. 사자입니다. 동물의 왕 사자를 놓고요. 자, 한 번 또 이렇게 흔들어주게 되면요. 놀랍게도 사자 역시 코끼리를 밀어버리고서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버리게 됩니다. 자, 그럼요. 이제 마지막으로 조련사가 콕! 자, 이 사자보고 밖으로 나오라고 합니다. 자, 나오라고 열심히 말을 하는데 네,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. 자, 사자는 바깥으로 나왔어요. 그런데 엉뚱하게 조련사가 안에 갇혀버리게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